미국의 부동산 매매를 할 때의 이 수수료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7월 달부터 달라지는 그 내용,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함께 짚어봅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짚어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의 불이익에 대해서 미국 동부의 여러 한인회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청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에게 유리한 연비계산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게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부동의 1위인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서 돈방석에 안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 예비 수상 대상에 오르고 있는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관한 사건 내용입니다. 잔고 50억이 있어야만 발급이 되는 신용카드, 한국 연예인들이 쓰고 있는데 그 내용 함께 알아봅니다. 한국 사람 85만명, 일본 사람 14만명, 지난 1월달에 관광객의 숫자 6배 차이가 나오고 있는 이유와 함께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하는 급증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걷고 있는 80대 할머니, 그리고 한 운전자에 관한 훈훈한 얘기의 소식 함께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황혼 이혼도 연속 감소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3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시청자분들 막바지 또 힘내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아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도 또한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매매 수수료 즉 브로컬피 라고 그러죠. 이 부동산 수수료가 달라진다 라는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NAR 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17일 매수자와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했다는 소비자 단체의 소송에서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현행 수수료율을 낮추는데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주택매도자가 매물을 등록할 때에 매수인 즉 중개수수료를 사전 고지하고 이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업계의 관행도 페이지한다고 합니다. NAR은 관행 대신에 협상이 가능한 새로운 중개수수료 원칙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주택매매를 할 때에 주택매도자가 매수인 이런 말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도 미국에 하신지 오래 되시는 분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개수수료까지 감당을 해왔습니다. 누가요? 주택의 매도자가 매수인의 중개 즉 사는 사람의 중개수수료까지 감당을 해왔다. 추가 수수료는 통상 주택가격의 약 3% 이렇다 보니 주택 판매자는 전체의 매도 과정에서 즉 집을 파는 과정에서 주택매매가격의 얼마가 되나요? 6%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함께 한국말로 옛날에 독박이라고 그러죠. 독박으로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주택매매가도 높아졌다는 비판이 거셌죠. 왜? 중개수수료 6%를 생각하고 집을 내놓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소송 합의가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7월서부터 주택 판매자의 6% 중개수수료 부담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 규정될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정해져 온 수수료를 따라야 했던 이전과는 달리 협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즉, 깎아주세요. 좀 더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파는 데에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수고비 좀 더 쳐주세요.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나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시급제가 등장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메뉴형 중개수수료 산출 방식도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통해서 주택 매도자는 자신의 중개사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고 주택 구매자 측의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은 거절을 또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도자는 집을 파는 사람이죠. 여러 중개사들을 만나서 협상하면서 중개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도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리얼터도 있으시죠. 부동산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의견이 전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미국 내에서 집을 팔고 사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수수료의 분위기 현미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의 현재의 소비자잔치의 소송과의 문제점에서 이러한 발표가 됐다는 점 착오가 없이 참고가 또 되시고요. 앞으로 7월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바뀐다는 내용 함께 먼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바로 미국의 커머셜 부동산 CRE라고 합니다. 커머셜 부동산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파생상품 시장은 물론이고 지역은행들의 부실 가능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9일 블룸바구 통신에 따르면 CRE 대출채권담보부증권의 1개월 이상 연치율은 지난해 7월 1.7%에서 올 2월에는 무려 7.4%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1월달에는 무려 8.6%까지 올랐는데요. 그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7개월 만에 연치율이 4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운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역은행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는데요. 모르건 스테이니 등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커머셜 부동산 대출 가운데 무려 70%는 중소 지역은행이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고금리 환경도 여전해서 미실현 손실부담이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고요. 컨설팅 기업 중에 하나인 클라로스 그룹이 대략 4천개 미국 은행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82개 기관이 CRE에 대한 대출 비중이 자본의 300%를 넘어가거나 미실현 손실확대로써 자기 자본 비율이 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FED는 금융시스템 위기로는 번지지 않는다는 선을 긋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달 초 의회의 청문회에서 은행 부실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관리 기능에 대해서 가능한 수준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파산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일부의 은행들이 좀비 은행으로 연명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 되시죠? 늘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커머셜 부동산 즉 빌딩, 오피스 이런 빌딩들에 대한 대출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대출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면서 파산 그리고 금융 불안이 또 금융 위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이민자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되겠죠.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 그 이세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민단체들, 특히 동부 쪽에 있는 교민단체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 이탈 규정 탓에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미국 교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의 공직 중에서 security, 즉 보안이나 굉장히 중요한 보직들은 진출이 안 되죠. 이중국 적자들이. 이 부분입니다. 미국의 뉴욕 한인회는 뉴저지 한인회는 또 커네티컷의 한인회, 퀸즈 한인회, 전부 뉴욕 근처죠. 함께 현지 시각으로서 19일 뉴욕의 맨하튼 뉴욕 한인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의 미래를 막고 있는 복수 국적의 족쇄를 풀어주세요. 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이해를 또 못하실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부모 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자동으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된다는 거죠. 즉 한국의 국적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남성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는 뭘 해야 되나요? 바로 병역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 나는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가 해소가 되는 만 38세 이후에가 돼서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포기를 하지 않으면 38세까지는 국적 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포 사회에서는 한인 2세와 3세들의 현직 공직 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보유한 2세와 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할 때 군내에 주여 보직 임용을 할 때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0년 개정국적법에 따라서 자동상실 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여성도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내용에 또 답변이 있을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일이니까 바로 답변을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답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정부 입장에서 어떤 또 액션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매우의 전기차들에 대한 유리하게 연비계산법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30, 40년 이상 자동차를 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여러 번 또 사게 됐겠죠. 그런데 연비계산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하느냐? 머리가 아픕니다. 뭐 굳이 어차피 몰고 다니는 차 연비계산까지 하고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연비계산을 하죠. 존중합니다. 저는. 저는 제 성격상 안 할 뿐이죠. 미국의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평균 연비를 계산할 때 전기차를 내연기관차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는 겁니다. 미국 내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켜야 하는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 평균 연비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게 함으로써 전기차 판매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서 당초 작년에 제시했던 기준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블룸버거 통신은 미국의 에너지부가 19일 현직 시간으로써 전기차 연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산기수 변경안을 골자로 한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비는 자동차가 일정한 연료로 주행 가능한 거리로써 미국에서는 내연기관차 연비를 기름 1갤런당 1갤런이 몇 리터죠? 약 3.8리터입니다. 2갤런당으로써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마일 즉 1.6킬로로 표기를 합니다. 다만 전기차는 기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종전방식으로 연비를 계산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내연기관차와 같은 기준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거 통신은 이 규정이 적용이 되면 2032년까지 신차와 경트럭 등 판매량의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 택배 차량 즉 봉고 차량이라고 하죠. 택배 차량들은 전기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예전에는 트럭이다 보니까 달달달달 소리가 났는데 요즘에 택배 차량들 전기차가 굉장히 많죠. 또 중국산 전기차량에 대한 화물차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연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앞으로 미국 내의 판매를 위해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연비 계산을 내연기관차 즉 휘발유차하고 다르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가정에서의 화목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타운에서의 행복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즉 서울시 뉴욕시 샌프란시스코 행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1위는 부동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핀란드라고 하죠. 7년 연속 타이틀 방언에 성공을 했는데요. 올해 세계 행복지수 순위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쓴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보다 5개 단위 오른 5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산화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어렵네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SDSN이라고 하는데요. 20일 국제행복의 날을 맞아서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가 매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관적 안녕에 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의 순위는 2021년부터 2023년 재료를 합산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핀란드가 7741점으로서 7년 연속 행복도 1위를 기록했고요. 2위에서 5위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순위였습니다. 이스라엘도 행복 순위가 높네요. 그렇죠? 5위나 되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 전쟁 중이지만 지난해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설문조사가 실시된 탓에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브로크, 스위스, 호주가 6위에서부터 10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은 6058점으로 52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에는 62위였고, 2022년에는 57위였는데, 2023년에는 57위에서 상승을 한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30세 미만의 행복지수가 60세 이상의 행복지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행복, 불평등이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라며 걱정스러운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거겠죠. 52위니까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서 돈방석에 안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일까요? 21 파이낸스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올리버 와이머니라는 데에서는 은행, 해지펀드, BP, 셀과 같은 에너지 기업 등 원자재 중개 관련 업계가 700억에서 1200억 달러, 약 94조 원에서 161조 원의 현금을 유보금 형태로 쌓아두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는 소리죠. 누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 원자재 중개를 하고 있는 관련 업계. 이들 업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발한 2022년 사상 최대 수준인 1480억 달러, 대략 하나로는 198조 원의 총이익을 낸 데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비톨, 트라피쿠라, 검버, 머큐리아 등 민간 원자재 중개업체의 실적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회사들입니다만 아는 분 계십니까?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비톨은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151억 달러, 20조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특히 가스, 전력, 거래, 중개에 따른 이익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석유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수출을 막으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이 타격을 받은 여파라고 하는데요. 뒤로 팔 거는 다 팔고 뒤로 사들일 거는 다 사들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인도 같은 나라들이 많은 에너지를 러시아라부터 구입을 해왔고 그러면서 중개상들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또 이러한 자본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어도 끝도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거겠죠. 검찰 예비 수상 대상에 오른 페루의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있습니다. 페루의 대통령이 취일 경위를 알 수 없는 명품 시계들을 공식 석상에 차고 나왔습니다. 검찰의 예비 수사 대상이 오른 건데요. 19일 페루의 검찰청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불법 자산 증식과 공직자 재산 미신고 등 의혹에 대해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롤렉스 제품 시계 사용 과정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약 2년여 기간 동안 최소 14개의 다른 시계를 착용했다라면서 특히 지난해 중반에는 롤렉스 시계를 부쩍 많이 차고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14,000달러 하나로는 1,875만원 상당의 기준이고요. 1달러를 1,339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언론들은 볼루아르테 대통령 사진을 토대로써 그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로즈골드 메탈 시계, 와이드골드 메탈 시계, 가죽 스트랩 시계 등 최소 3점의 롤렉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계 중의 일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부터 취득 경위를 둘러싼 불법성 논란이 급속도로 불거졌다는 겁니다. 대통령, 부통령 급여로는 시계 구입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고요. 볼루아르테 부통령 시절에 8,136달러 하나로는 1,089만원 상당의 사회개발부 장관 겸임을 하면서 대통령으로 4,200달러의 월급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구입한 겁니다. 라며 저는 부패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제가 가진 것들을 18세부터 일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볼루아르테는 2022년 12월 7일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부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고요. 화면에 나오는 대통령이 차고 있는 시계만 눈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니 바뀌고 있는 대통령의 시계가 고가인 것을 보고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 대상으로 올려놨다. 이겁니다. 페루라는 나라가 상당히 검소한 걸까요? 아니면 클리어, 정치인들에 대해서 투명함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고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다 쓰고 계실 겁니다. 최소 2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그런데 잔고가 50억이 있어야지만 발급해되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예인들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카드가 어떤 종류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씨가 있죠. 이 아이유가 사용한 고액 자산가용 마침카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은 연예비가 100만원 전후에 달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내놓으면서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19일 아이유 공식 유튜브 채널 이지금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아이유가 남동생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있는 그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 아이유가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포착이 돼서 궁금증을 모았는데요. 이 카드는 우리은행, 즉 우리 카드죠. 우리 카드 프리미엄 카드인 투체얼스라는 블랙, 투체얼스 블랙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체얼스는 우리금융 VIP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체얼스 고객 중에 최상위 등급 블랙과 골드 고객 한정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체얼스 블랙 고객은 반기 평균 잔액이 50억원, 골드는 30억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연회비는 250만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만큼 혜택도 많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호텔 외식 이용권 50만원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전세계 공항 라운지도 동반 3인까지 매월 8차례 이용할 수 있고요. 국내의, 한국내죠. 특급호텔과 공항 발레파킹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이 무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중요하죠. 은행에 가지고 있는 잔액이 최대한 50억, 최소한 30억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사용 한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혜택 중에서 나름대로는 VIP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부러우신 분들도 참 많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가능하지 않은 카드니까 아예 욕심을 버리고 산 지 오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는 동안에 그렇게까지 이용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욕심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 85만 명, 일본 사람 14만 명. 뭘 얘기하는 걸까요? 최근에 엔저 현상이 지속하면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 한국에서. 지난 1월에만 8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갔습니다. 1월에만. 반대로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관광객은 14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본 여행의 수요는 급증을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관광객들은 엔저와 더불어서 급격히 오른 한국 물가의 여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19만 명이 넘었지만 올해 1월에는 14만 명 정도로서 약 3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올해 1월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85만 명으로서 격차만 6배에 달합니다. 일본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 역시 코로나19 직전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여행 수지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이. 정부는 1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여행 수지 개선을 위해서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본 학생들의 수학 여행의 유치 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했는데요. 많은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에 관광을 왔다가 다시 재방문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엄청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다시 보고 싶은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매력적인 도시로서도 가는 곳이 뻔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는 많은 프로그램과 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안 되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케이팝, 케이 드라마, 케이푸드의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유치 그리고 달러의 획득 또 벌어들이는 마케팅에 있는 효과도 기대를 많이 가져야 될 텐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과 급증하고 있는 이유. 뭔가요? 결혼입니다. 베트남 남성과 국제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들 여성 중에 대다수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면서 귀하한 베트남 여성이라고 합니다. 21 통계청의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 혼인 건수는 2만 건으로써 전년보다 3천 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퍼센트는 18.3%인데요. 2019년 2만 4천 건을 기록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1만 3천 건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지난해 내국인의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천 건이 줄었고요. 외국인과의 혼인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만 5천 건으로써 전년보다 22.5%가 늘었습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33.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8.1%, 태국이 13.7%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태국의 아내를 갖는 경우도 많은 모양이네요. 저도 이 정도까지 많은지는 몰랐습니다만 지난해 대입이 증가율을 보면 베트남이 48.3%, 중국이 16.9%, 태국이 4.4%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은 5천 건이었고요. 전년보다 7.5% 늘면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5천 건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인이 27.7%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이 18.4%, 베트남이 15.8% 순이었다고 합니다. 증가율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0.4%, 중국이 22.8% 등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의 증가세도 35.2%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의 결혼 건수는 10년 전인 2014년에는 283건에 그쳤지만 10년 만에 2.8배인 792건으로 늘었고요. 다만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상당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었던 경우입니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만큼 결혼한 다음에 이혼도 많다는 소리죠. 베트남 여성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정부 또 한국의 전체의 결혼 문화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걷는 80대 할머니 그리고 한 운전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훈훈한 얘기입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방서비스를 통해서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걸어가시던 할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이 됐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에 충남 공주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측 갓길에서 혼자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노인은 얼핏 봐도 80세는 족히 넘어 보였고요. A씨는 차량을 멈춰 세우고 노인에게 갓길로 위험하게 걸어가는 이유를 물어볼까 고민을 했지만 출장 업무차 업체 대표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다가와서 노인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계속 차를 몰던 A씨는 이후에 15km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빠지는 램프관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여기서 마음을 바꿔서 고속도로 순찰대의 할머니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할머니 걸음걸이로 해당 램프 구간까지 오기 위해서는 최소 10시간은 소요될 것 같아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A씨는 업무를 마무리한 후 고속도로 순찰대와 재차 통화하면서 할머니 상태를 확인했고 그제서야 왜 할머니가 갓길을 위험천만하게 걷고 있었는지 사정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휴게소에서 환승을 해야만 했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었다고 합니다. 이에 결국 눈앞에 보이는 갓길을 따라 걸어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라며 어르신을 발견한 후 바로 차에 태워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씨는 시간이 지나고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났다며 처음 할머니를 목격했을 때 바로 차를 갓길로 세우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여쭤봐야 했었다라면서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실망스럽던지 다음에 다시 그런 상황에 마주친 지게 된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차를 사우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약 그 어르신이 내 부모님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상상만 해도 울컥해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소한 것조차 그냥 지나치지 않는 A씨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물어보고 꼭 태우는 성격이긴 합니다만 울컥해진 이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황혼 이혼도 연속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6배로 급증을 했던 황혼 이혼이 뭔지 아십니까? 30년 이상 혼인 지속을 한 후에 이혼을 하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60대 이후가 되면서 이혼을 하는 거죠. 이것이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 2년 연속 줄어든 건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건수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황혼 이혼 건수는 집값의 추이와 거의 흡사한 흐름을 보여서 최근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노부부의 헤어질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개인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으로 급증을 했던 황혼 이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22년부터이고요. 집값 상승세가 꺾인 시점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가사,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이상 경제 공동체로 자산을 형성한 부부의 이혼은 집값과 맞물려 있습니다. 생계 독립이 가능해야 이혼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눌 재산이 줄어들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어서 최근에 경기가 둔화하고 물가가 급등을 해서 황혼 이혼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1통계청의 2023년도 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794건으로서 집계가 됐고요. 2021년에는 17,869건으로서 정점을 찍은 뒤에 2022년에는 15,651건의 감소세를 계속 보이다가 2년째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만하고 그럴싸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도움이 되셨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뉴욕 캐널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